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듣는 옛이야기 밤동아TV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모자라서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일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물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이야기 중 그림 속 아이는 전우치의 도술 이야기 중 하나로 이런 이치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림 속의 아이 옛날에 도술을 아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도술이 신통한지 도깨비도 못 당할 정도였지요.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서쪽 산꼭대기에 떡 서있고 시퍼런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다가는 독수리가 되어 날아갔어요. 이렇게 자기 몸을 무엇으로나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잘난 채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로 도술을 부리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그가 도술을 부린다는 것을 몰랐지요. 도술을 부리는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늘 낙박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보느라고 살림을 돌보지 않아서 쌀똑이 바닥난 지 오래였지요. 아내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품을 팔아 겨우 죽을 끓여먹고 사니 살림살이가 오죽하겠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입을 곳도 변변치 않고 뗄 감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마저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에요. 선비는 할 수 없이 도술을 부리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지요. 선비는 친구에게 사정했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뗄 감은커녕 새때 죽도 못 쑤어 먹게 생겼다네. 어떻게 돈 좀 만들어줄 수 없겠나? 자네는 뭐든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지 않나? 친구는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돈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일을 해보게나. 그러자 친구는 아주 난처해하며 그림 한 장을 그려줬어요. 이 그림을 자네 방에 걸어놓게 그리고 고지기야 고지기야 부르면 그림 속 아이가 대답을 할 걸세. 그러면 은 돈을 한 양만 달라고 하게.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서는 아니래네. 그 그림은 큰 기아집 대문 앞에 아이가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선비는 집에 오자마자 안방 벽에 그림을 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고지기를 불렀지요. 고지기야 고지기야 은돈 한 양만 다오. 하면 그림 속 아이는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은돈 한 양을 꺼내주었지요. 날마다 은돈 한 양이 생겨서 이제 밥은 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은 걱정 없이 잘 지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어린 자식이 덜컥 병이 났거든요. 선비는 전날처럼 고지기야 고지기야 하고 다급하게 그림 속 아이를 불렀어요. 그러자 아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은돈 한 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다, 얘야. 오늘은 은돈 백 양만 다오. 안됩니다.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요. 우리 집 어린 것이 병이 나서 그러니 딱 한 번만 내 청을 들어다오. 글쎄, 안된다니까요. 선비가 자꾸 조르자 아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제가 대문을 열어드릴 테니 직접 들어가서 가져가십시오. 선비는 할 수 없다 싶어 직접 그림 속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쾅 닫혔어요. 선비는 얼른 은돈 백 양을 꺼내 들고는 고지기야 고지기야 문 좀 열어다오. 어서 문 좀 열어줘 하며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곧갓 문이 활짝 열리더니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웬 놈이냐? 감히 나라 창고에 들어오는 놈이? 포졸들이 선비를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포도대장에게 끌고 갔답니다. 포도대장은 큰 소리로 선비를 꾸지졌어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나랏돈을 훔치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기아집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선비는 그림 속 아이에게 날마다 은돈 한 양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런 고얀 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림 속의 아이가 돈을 갖다 줬다니. 여봐라.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포졸들은 선비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 길을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정말입니다. 우리 집에 가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안방 벽에 그림이 걸려있으니 가보십시오. 몇 명의 포졸들이 선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대걸 곳간 대문 앞에 한 아이가 열쇠를 들고 서있는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포졸들은 선비가 한 것처럼 고지기야 고지기야 하고 불렀지요. 그런데 그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목청껏 불러봐도 대답이 없자 그림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바른 말을 하라며 또 볼 길을 사정없이 치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선비는 돛을 부리는 친구가 그림을 그려준 일들을 털어놓았지요. 깜짝 놀란 포도대장은 급히 곳간으로 달려가 돈괴를 살펴보았어요. 과연 돈괴마다 모두 텅텅 비어있었어요. 이런 고얀 놈들 같으니 이와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치렸다. 그러자 무서운 칼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며 들어와서는 선비의 목을 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대걸마당은 쑥대밭이 되었답니다. 선비도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돛을 부리는 친구가 앞에 서있질 않겠어요. 내가 뭐랬나 욕심내면 안 된다고 일렀거만 웬 내 말을 듣지 않은 건가? 돛을 부리는 친구는 선비를 꾸짖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그 길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고향의 조금 남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답니다. 강원도 양구 한 마을에 맹진사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돈 많겠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겠다. 사람들은 맹진사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맹진사에게도 말 못할 걱정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병을 앓고 있는 외아들 때문이었지요. 아들의 몸은 종기가 울퉁불퉁 나있었어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게다가 제 몸도 제대로 가늘 수조차 없었어요. 아이고, 장가를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아들 녀석의 몸이 성취하느니. 맹진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루는 맹진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도 손자 녀석 재롱을 봐야 하지 않겠소?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중매쟁이한테라도 부탁해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소? 글쎄요.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끝을 흐렸어요. 이튿날 맹진사는 중매쟁이 할멈에게 할멈, 돈은 그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마땅한 며느리감을 구해주게 하고 부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요. 중매쟁이 할멈이 맹진사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아드님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게 누군가? 맹진사가 중매쟁이 할멈에게 바싹 다가앉았어요. 건넘 마을 송씨의 막내딸이랍니다. 이렇게 혼일 날짜까지 받아왔습니다요. 할멈 고생 많았네. 내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네. 하고 맹진사는 중매쟁이 할멈에게 고마워했지요. 송씨 집안에서는 맹진사 댁이 부자인 것만 알았지 아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건 새까맣게 몰랐어요. 잔칫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이고, 이제 사흘 후면 잔칫날인데 아이의 병이 더 심해졌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맹진사는 아들 걱정 때문에 잠도 잃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맹진사가 한숨을 내쉴 때였어요. 대감마님, 김진사 댁 자재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하고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진사들이 웬 나를 찾아왔지? 맹진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방으로 들라 했어요. 김진사의 아들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넙죽 큰 자를 올렸지요. 어르신, 소인이 급히 돈 삼천량이 필요하오니 빌려주십시오. 갑작스런 부탁에 맹진사는 한동안 어리둥절했어요. 옳거니, 그러면 되겠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맹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빌려주겠네. 그 대신 내 부탁 좀 들어주게. 김진사의 아들은 큰 돈을 선뜻 빌려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어르신의 부탁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맹진사는 김진사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틀 오면 내 아들이 혼례를 치르게 된다네. 그런데 아들의 병이 심해 도저히 혼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 자네가 내 아이 대신 신랑 노릇을 해주게. 김진사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당장 돈이 아쉬운 처지라 승낙하고 말았어요. 정말 고맙네. 하며 맹진사는 그 자리에서 삼편 양을 턱 내주었지요. 잔칫날 아침 송신의 집 마당에 동네 사람들로 왁짝지거렸어요. 신랑이 잘생겼군 그래. 글쎄 말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배필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의 신랑 칭찬에 신부도 기분이 좋은 듯 입가에 환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잔치를 끝내었어요. 그날 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김진사의 아들 대신 맹진사의 아들이 몰래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방에서 신부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란 집안 사람들이 신부에게 다가갔어요. 신부는 신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 방에 신랑은 없고 괴물이 있어요. 신부집 식구들이 신방으로 가보니 종기투성의 사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송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신부집에서는 맹진사 집으로 달려가 진사어른 오늘 혼례를 치른 신랑을 데려오지 않으면 원님께 오늘 일을 최다 고하겠습니다. 하고 으름창을 놓더래요. 난처해진 맹진사는 얼른 김진사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맹진사는 말을 꺼내놓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나 자네와 내가 어디 한두 해 알던 사이인가 어릴 때부터 죽마 타고 놀던 친구 아닌가 어서 말해보게나 그 그게 말일세 자네가 송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어떻겠는가 하고 맹진사가 사정 이야기를 늘어놓더래요. 자네 말대로 하는 게 좋을 듯 싶군 이렇게 해서 신랑 노릇을 한 김진사의 아들은 송씨 집안의 딸과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의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를 맹진사 댁으로 시집 보내주세요.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병에 걸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맹진사 아들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맹진사 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시집 보내주세요. 김진사는 더 이상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김진사의 딸은 맹진사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맹진사 오르는 며느리를 잘 봤어. 그렇고 말고 어른 공경 잘하지 아픈 신랑 병수발 잘하지 며느리의 처응성을 봐서라도 얼른 신랑의 몸이 나아야 할 텐데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며느리 칭찬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지요. 이러한 동네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맹진사 아들의 병은 더욱 심해져만 갔답니다. 이름난 의원은 죄다 불러들였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졌는 거예요.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면 나도 뒤따라 갈 거야 하고 며느리는 남몰래 비상이라는 독약을 숨겨 놓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의 숨이 가빠지더니 금세라도 숨이 끊어질 듯 했답니다. 서방님,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며 며느리가 비상을 물에 탔지요. 며느리가 그 물을 마시려는데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께 하직 인사라도 하자 하고 며느리는 방 한구석에 비상을 탄 물그릇을 놓아두었어요. 며느리는 뒷산으로 올라가 친정 쪽을 향해 큰절을 올렸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불효자식을 용서하시고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뒷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남편이 비상탄 물을 마셔버린 거지요.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 몸이 종기투성이었던 남편의 몸이 씻은 듯이 낫게 된 거지요. 이 소문이 동네의 방네 퍼지자 사람들은 며느리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며 제1처럼 좋아하더랍니다. 개구리 무덤 충남 영기군 금남면 장제리 아랫부락에서 윗동네로 올라가는 길가 반 옆에 조그마한 무덤이 개구리처럼 나지막하게 엎드려 있답니다. 그곳은 잡초가 우거져 있는 습지이고 묘의 주변에는 물이 흘러 항상 질척거렸지요. 실로 상식적인 풍수 지리설로는 묘를 쓸 수 없는 자리지요. 이 묘에는 이상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옛날 유명한 지관 한 사람이 이곳 장제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관의 발걸음은 힘없이 휘청거렸지요. 전날부터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계속 산속을 헤매고 있었으니 걸음걸이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가 장제리를 지나가는데 마침 논두렁에서 참을 먹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관은 농부에게 밥을 달라고 청하였고 농부는 선뜻 자신이 먹던 자리까지 양보하며 그에게 밥을 주었답니다. 허기진 지관이 맛있게 밥을 먹고 난 후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농부가 물었지요. 노인장은 어디로 가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병산에 있는 명당을 찾아다니는 지관인데 충청도 산세가 온화하다고 하여 이곳에 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산에서 헤매게 된 것이요. 그는 농부에게 밥을 배불리 얻어먹은 은혜를 보답고자 맷자리 하나를 잡아준다며 농부를 데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지관은 물이 찌꺽찌꺽 나와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내버려둔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부자로 잘 살 것이요. 그런데 이곳에 묘를 쓰고 나서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소. 그것은 묘를 쓰고 3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서 멀리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하며 자손이 절대로 묘소를 직접 찾지 말고 벌초나 제사를 남에게 시켜서 지내야 합니다. 명절 제사까지도 후손들이 지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내야 하오. 이 사람이 과연 유명한 지관일까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어요. 어찌 자손된 도리로서 부모 산소에서 일부러 멀리 가서 살아야 하며 또한 묘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심지어 제사까지도 남에게 시켜서 지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 조심스레 지관에게 다시 물으니 지관은 화를 내었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한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농부는 집에 와서 논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모습이나 말투를 보면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말로 들리지가 않았지요. 만약 노인의 말대로 부자가 된다면 그에겐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는 해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를 하고 있지만 자기 농토가 없어 남의 논밭을 도조로 얻어 농사를 짓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땅 주인에게 세경을 바치고 나면 일년 식량이 빠듯했지요. 거기에 흉년이라도 들면 그런 해는 굶주리며 상과 들에서 채취한 나물이나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뱅의 신세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상을 당하였어요. 가난한 그는 산이 없었기에 친지들은 공동묘지에 모시자고 하였지요. 그러나 아들은 지관이 잡아준 물이 찌꺽찌꺽 나오는 질퍽한 곳에 맷자리를 쓴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주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였으나 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모두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래도 농부는 가난이 하도 지긋지긋하여 그 지관이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상주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리자 친척들은 화를 내며 장례를 치르기 전에 모두 떠나갔지요. 동네 사람들 역시 하나 둘 떠나가더니 이제는 자기 가족만 남게 되었어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아버지의 시신을 지게 지고 가서 물이 질퍽한 그곳에 작은 묘를 만들었답니다. 물이 나서 깊이 팔 수도 없고 흙을 끌어모으기도 나빠서 조그맣게 묘를 만들었지요. 그 후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소작하던 농토도 빼앗기고 그 마을에선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얼마 안 되는 집안 살림을 싸서 지게 지고 정처 없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멀리 안산까지 가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은 자식 하나 없이 늙은 부부 내외만 사는 부잣집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부부가 몹쓸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머슴 내에는 주인집 내외를 살리려고 가진 고생을 다하였지요. 주인이 죽으면 갈 곳이 없었기에 친자식보다 더 열성으로 용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좋다는 약을 모두 썼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주인 내외는 자신들을 위해 애쓰는 머슴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 내외가 죽거든 자기 재산 모두를 이 머슴에게 상속시킨다는 것을 유언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뒤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주인 내외는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었답니다. 두 부부는 두 부부는 열성껏 성대하게 주인의 장례를 지내었어요. 가난한 농부는 이제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고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많이 늘려놓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농부는 어느 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산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는 유명한 지간을 앞세우고 부친의 산소를 찾아갔지요. 산소는 질퍽한 곳에 잡초가 우거져 꼭 개구리가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나지막했답니다.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이제야 찾아온 불효자를 용서해 달라며 마련해 가지고 온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뒤 지간에게 맷자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았어요. 지간은 과연 명지간이 잡은 맷자리라고 칭찬하였지요. 그러나 오늘 맷자리를 찾아온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농부가 지간에게 그 연유를 묻자 지간의 대답은 이렇어요. 명사가 이곳에 묘를 쓰라고 한 것은 이 자리가 개구리형 물명당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선형의 묘를 쓰고 묘의 모양을 개구리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3년 안에 큰 부자가 되는 금시 발복 자리지요. 그런데 개구리는 제 새끼를 잡아먹기 때문에 후손이 묘에 찾아오면 잡아먹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벌처나 성묘를 하고 제사까지도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자손은 절대로 이곳에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간 지간은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그는 아들들을 모이게 하고 유언으로 자기 아버지의 맷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였답니다. 너희들은 할아버지 묘를 직접 찾아가지 말고 꼭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잡아준 명사를 찾아서 은혜에 보답하여라.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농부는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의 자손들은 해마다 사람을 보내 할아버지 산소를 돌보았으나 그 자리를 잡아준 명사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꿩고기 먹기 내기 옛날에 어리석은 양반이 있었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이 양반이 돌새라는 머슴을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어요. 함박 함박눈은 펑펑 쏟아지고 발목은 눈 속에 푹푹 빠지는데 겨우겨우 꿩 한 마리를 잡았지요. 산을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이쯤에서 꿩을 구워먹고 가자꾸나. 배고프던 참에 꿩을 구워먹자니 돌새는 신이 나서 불을 피웠지요. 고기 익는 냄새가 솔솔솔 풍겨나오자 돌새란 녀석은 침을 꼴깍 꼴깍 삼켰어요. 그 모양을 본 양반은 슬그머니 고기 욕심이 생겨났지요. 저 아까운 고기를 돌새놈과 나눠먹어야 하다니. 그러다가 양반은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어요. 돌새야 줄 끝에 까짜를 넣은 세 줄로 된 시를 짓도록 하자.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는 거다. 양반은 글도 모르는 머슴놈이 무슨 시를 지으랴 싶었어요. 바로 그때 돌새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꿩다리 한쪽을 쭉 찢어 번개 처럼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쫄깃쫄깃 맛이 있을까 냠냠 한번 먹어볼까 양반은 양반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어요. 야 이놈아 시도 안 짓고 왜 고기를 먹느냐 그러자 돌새가 말했어요. 까짜로 끝나는 세 줄로 된 시를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양반은 할 말이 없어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었어요. 그러자 돌새가 껑 다리 한쪽을 쭉 찢어 양반에게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고기를 안 드시면 기운이 없으실 게 아닙니까? 기운이 없으시면 넘어질 게 아닙니까? 넘어지면 제가 업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까짜로 끝나는 시 세 줄을 지으며 놀리는 거예요. 양반은 혼자 욕심 부린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저 껄껄 웃었지요.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고기를 나눠 먹은 두 사람은 더욱 친해져서 산을 내려왔답니다. 글 모르는 머슴이라고 우습게 보았다가 큰 코 다칠 뻔했지요. 산삼꽃 낭 낭 낭 백두산 기슭 어느 마을에 기선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기선의 아버지는 손발을 쓰지 못했고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답니다. 산삼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던데. 마을에서도 효자로 소문난 기선은 늘 걱정스런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선은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하려고 산삼을 캐러 떠났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던 중에 한 낭자를 만났지요. 뜻밖에도 그 낭자가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기선은 많은 산삼을 캐가지고 돌아왔지요. 기선은 그 산삼을 이웃의 불상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밤중에 도둑이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산삼을 훔쳐가 버렸어요. 다음 날 저녁 기선은 푸짬에 들었답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산삼을 캘 때 만났던 그 낭자가 나타나서는 말했지요. 내일 아침 해도지 때 선인교 벼랑 위의 소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기선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 하도 신기하여 귀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세운 뒤 새벽에 집을 나섰지요. 선인교 벼랑 위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이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낭자 내가 왔소. 귀선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바위 틈에 빨갛게 빈 산삼 꽃 속에서 낭자가 사뿐히 걸어 나왔어요. 어서 이 산삼 을 캐세요. 아, 산삼 꽃 낭자! 어서 산삼을 캐어 이끼로 싸고 본나무 껍질로 감아서 가져가세요. 집에 가거든 붉은 실로 산삼 허리를 묶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럼 이만 이 말을 남기고 낭자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요. 귀선은 얼마 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정성들여 산삼을 캤답니다. 그것은 보통 산삼이 아니었어요. 굵고 향기로우며 빛도 고왔지요. 집에 돌아온 귀선은 부모님께 산삼 꽃 낭자의 이야기를 하였어요. 참으로 희한하구나. 귀선은 붉은 실을 찾아 그 실로 산삼의 허리를 조심조심 동염 했어요. 그리고 이끼와 본나무 껍질로 싸서 농속에 넣어두었답니다. 이튿날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귀선은 깜짝 놀랐어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부엌에는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다.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누가 밥을 짓고 있더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차차 알게 될 거라며 어디론가 가버렸어. 내가 앞을 볼 수가 없으니. 그날은 온 식구가 맛있게 저녁을 먹었답니다. 귀선은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달을 쳐다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은한 산삼 향기가 풍겨오더니 산삼 꽃 낭자가 나타났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백두산 산삼 신의 딸이에요. 부모님께서 당신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시어 저를 보내었어요. 함께 살며 백두산의 산삼을 가꾸라구요. 산삼 꽃 낭자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요? 꿈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에게 찬물 한 사발 떠다 주실 수 없겠소? 산삼 꽃 낭자는 얼굴을 붉기며 일어나 물을 떠 왔어요. 귀선은 그 물을 받아 꿀꺽꿀꺽 마셨지요. 꿈이 아니었어요. 여태 베푼 은혜만도 하늘 같은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낭자를 맞이할 형편이 못되요. 귀선의 말에 옷걸음을 만지자 꺼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산삼 꽃 낭자가 나지기 말아였어요. 내 가슴에 두 겹 감긴 붉은 실 중 한 겹을 풀어서 당신의 가슴에 감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있답니다. 귀선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 꽃 낭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그래서 둘은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날부터 산삼 꽃 낭자는 약샘물을 기르다가 어머니의 눈을 닦아드렸어요. 귀선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아버지께 달여드렸지요. 그렇게 정성 들이기 석 달 만에 어머니는 눈을 뜨고 아버지는 손발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귀선 부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내리며 산삼 씨를 따다가 백두산 곳곳에 뿌렸어요. 그때부터 백두산의 골짜기마다 진귀한 산삼이 자라게 되었답니다. 모내기철 피는 꽃 옛날 어떤 마을에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이지만 아들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이른 새벽부터 남의 집 김 매주고 빨래도 가져다가 말끔히 빨아 다듬이질 까지 해서 갖다 주고 얻은 삭으로 쌀이며 곡식을 받아왔지요. 밤이면 호롱불을 켜놓고 화로 곁에 앉아서 싹바늘질 까지 하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했답니다. 힘들어도 무럭 무럭 자라는 아들 서당 보내는 재미로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을 하든 말든 친구들과 시내가에서 고기나 잡고 들로 산으로 쏟아다니며 놀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려니 또 철들면 나아지겠지 하고 나무라는 일 없이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들이 열 살쯤 되었을 때에는 논도 서넘아지기 마련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앉아서 쉬는 일 없이 남의 상리를 하면서 정성껏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살림이 늘어 두 식구가 알토란 같이 먹고 살 수가 있었지요. 아들은 별 탈 없이 자라서 한 사람 몫은 단단히 해낼 만큼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안일을 도울 법도 한데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해가 똥구멍을 치받치도록 늦잠을 자고 낮에는 낚싯대 둘러매고 시내가에 앉아 낚시질이나 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나무 밑에서 낮잠만 풀풀 잔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어요. 이러다가 사람 구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잘하든 못하든 논일은 아들에게 맡기기로 하였지요. 얘야 이제 네 나이가 열다섯 살이다. 그동안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몸도 그만 하면 논 선어마지기 쯤은 너 혼자 꾸릴 수 있을 터이니 논농사는 네가 맡으렴 무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일하기가 힘겹고 겁이 나는 구나. 앞으로 나는 집에서 살살 삭바느질이나 하면서 집안일만 하련다. 이렇게 해서 논농사는 아들이 짓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펑펑 놀기만 했으니 농사일을 할 줄 알아야지요. 남들은 볍씨를 물에 담그네 모판을 만드네 난리인데도 아침엔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서성히다가 낚싯대를 들고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지내는 동안 다른 집은 어느새 모가 다 자라서 논에 내다 심는데 게으른 아들은 어머니 잔소리를 듣고서야 모짜리를 만드니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 집 저 집에서 모를 조금씩 얻어다가 드문 두 분 꽂아 놓았지요. 여름에는 논에 김을 매줘야 하는데 매일 잠이나 자고 낚시질 하러 가고 산으로 둘러 놀러만 다니니 논에는 벼보다 풀이 더 많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미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몸에 배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지요. 가을에 추술을 해놓고 보니 그전에 어머니가 농사 지었던 것에 반도 안 되었어요. 참다 못한 어머니는 아들을 앉혀놓고 엄하게 꾸짖었지요. 농사 일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시뿌릴 때 시뿌리고 김 매줄 때 김 매고 거둘 때 거두어야 입에 들어올 게 있지. 때를 놓치면 그해 농사는 망치는 게다. 그렇게 허구한 날 늦게 일어나고 낚시질이나 하며 놀러만 다니니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 틀로 나가거라. 내가 점화 밑에 앞치마를 달아 놓을 테니 하얀 앞치마가 달려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면 안이 된다. 알겠느냐. 네. 이튿날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어머니 말대로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곡괭이와 삽을 둘러메고 들로 나갔지요. 서툴긴 하지만 무너진 논뚝에 흙의 흙을 파올리고 땅을 일구며 처마 밑에 달린 앞치마가 내려지기만을 기다렸어요. 해가 니언니언 넘어갈 때쯤 앞치마가 내려졌지요. 아들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들로 나가 일을 하긴 했지만 일하는 시간보다 처마 밑에 달아놓은 하얀 앞치마가 언제 내려가나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점심때도 안 되었는데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없는 거예요. 신이 난 아들은 올커니 하고 얼른 집에 가서 낚싯대를 둘러메고 냇가로 나갔지요. 하루종일 낚시질을 하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보니 아들이 곡괭이와 삽이 아닌 낚싯대를 둘러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들에서 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더냐 왜 낚싯대를 둘러메고 오는 게야 어머니 처마 밑에 앞치마가 달려있지 않기에 오늘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낚시질 하러 갔었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처마 밑을 보니 정말로 하얀 앞치마가 매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어쩐 일인가 해서 둘러보니 앞치마가 바람에 날아가 저만큼 떨어져 있었지요. 그러니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튿날부터 어머니는 하얀 앞치마를 더 단단히 매어놓았어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꾸물꾸물 다시 들러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그날 따라 너무너무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집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달려있으니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아들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몰래 앞치마를 떼어서 저만치 던져놨어요.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한잠 늘어지게 낮잠을 잤지요. 그 이튿날도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집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떼어 저만치 던져놓고는 낚시질을 하러 가고 날마다 어머니 몰래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아들을 본 어머니는 속아리를 하다가 그만 덜컥 병이 나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삭바느질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게 되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게으른 아들은 여전히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겨우겨우 추수를 해놓고는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얘야 내가 아무래도 올 겨울을 못 넘길 것 같구나. 그동안 말했듯이 농사 일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그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는 망치는 게야 깊이 새겨두거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우리 논이 내려다 보이는 산길 슥에 묻어다오. 얼마 안 있어서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날 어머니는 아들만 남겨놓고 정말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들은 울며 불며 어머니 유언대로 자기네 논이 잘 내려다 보이는 산길 슥에 묻어들였지요. 마음을 다잡은 아들은 이제부터 농사를 잘 지어봐야지 하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지금껏 어머니 말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냈으니 알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애는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때를 몰라 모두 망치고 온통 쭉쩡이벼만 달렸답니다. 추석이 되어 어머니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차례 지낼 쌀도 없는 거예요. 아들은 할 수 없이 집에 조금 남은 좁쌀로 밥을 지어 차례 상에 올리고는 상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가을을 넘기고 또 겨울을 넘겨 드디어 다시 농사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남들처럼 아들도 어찌 어찌 해서 모짜리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벼가 어느정도 자라야 모내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언제쯤 모내기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을 텐데 아들 아들은 논뚝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다가 멀리 산기슭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어머니 산소 곁에 하얀 천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얀 앞치마를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하였지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하얀 천을 달아 놓으신 걸까? 아들은 놀라서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이 아니라 무수히 올라온 가느다란 가지에 좁쌀만한 하얀 꽃이 닥지닥지 붙어있는 꽃 무더기 였지요. 어머니 저승에 가서도 이 아들이 걱정되어 하얀 꽃을 피워 일깨워 주시는군요. 이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세요. 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어머니 산소에 깊이 절을 하고 모내기를 하러 논으로 내려갔답니다. 아들은 이때부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새벽이면 일어나 논으로 나가 논을 둘러보고 자기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모짜리 만들 때면 뼛속까지 아려오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살아있을 때 아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산소에 조판나무꽃이 하얗게 피면 때를 놓칠세라 모내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영락없이 벼가 알라리 여물어 풍년이 들었어요. 어머니 말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지으니 어머니 제사상과 차례상에 하얀 쌀밥을 올릴 수 있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들은 고은색 씨를 만나 장가들어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